이진택 제17대 동작구 재앙군인 회장이 16대에 이어 동작향군을 4년간 더 이끕니다. 이 회장은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진택 회장이 제17대 동작구 재앙군인 회장으로 연임됐습니다. 이 회장은 동작포럼 회장을 지냈고 ROTC 11기로 육군 포병병과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이진택 회장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 협의에 고문도 역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안보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인형과 성별, 종교와 지역을 뛰어넘는 재앙군인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국가 안보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안보에 충분한 영향을 가져야 된다. 국립 서울현충원이 있는 동작구는 18만여 호국영령들이 계신 고장으로 특별한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이 회장은 밝혔습니다. 또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안보 지킴위로서 향군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또는 월남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받들여야, 뜻을 받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천여 회원의 동작구 재앙군인회를 4년간 이끌 이진택 회장. 임기 동안 형식적인 구호만 외치는 활동에서 벗어나 고령이 된 향군 가족을 챙기고 애국가 명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유수한입니다.